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신화브로입니다 신화브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채워드릴게요 손톱으로 탭핑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테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따뜻한 티나 이런 코코아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런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이렇게 영상 찍는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두세 달 정도 굉장히 무리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더니 몸에 무리가 왔나 보더라고요.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시간을 좀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ASMR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봐주셨을 때 사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안 뜯고 있어요. 오자마자 보고 있을 줄 알았던 거였는데... 개월한 소위는... 아니면 그냥... 이게 예뻐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아직 안 뜯고 있습니다. 이 영상 찍고 나서 바로 뜯어보려고요. 너무 도움드리기 때문에... 너무 도움드리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깨끗한 쪽으로... 잘했지... 또 깻잎을 수있게... 더 깨끗하게...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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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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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ing. 안녕. 안녕. atamente. 안녕. 안녕. ということ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편안하게 꿀처럼 주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잘자요.